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순양순양 오늘 먹을 음식은 간장찐딱 닭에 통다리만 넣고 만든 안동찐딱이고요. 여기 당면도 많이 넣었고 여기 위에는 청약고추예요. 그리고 여기는 초장이랑 대칭 쪽파 그리고 이거는 오이피클이고요. 여기는 분홍소시지 전 위에다가 케찹이랑 마요네즈를 뿌린 거예요. 음료는 콜라입니다. 자 먹겠습니다. 당면이 국물을 다 먹으니까 제가 빨리 먹을게요. 마요네즈 move 으흠 매니저 너무 맛있어 매운Plus 의미는 부끄럽끄럽끄럽끄럽 기 horror 저의 떡볶이는 참기름이 정말 맛있어요 랍스터가 진짜 맛있다 랍스터가 너무 좋아서 이 랍스터가 웃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전통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랍스터가 너무 좋아요 이 랍스터는 정말 맛있는데 이 랍스터는 너무 맛있었어요 랍스터가 너무 맛있어 marriage with a couple of things 그냥 마치지 마세요 마치지 마치지 마시기 면이 아쉬운 면이 여기가 면이 면을 마치지 마세요 면이 잘라요 면이 면이 그럼 왜 아껴 먹으면 좋겠네요 다 먹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소스도 안 먹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먹으면 좋겠네요 다 먹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모든 음식은 그렇죠? 진짜 너무 맛있었거든요 진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베리 앗! 히히히히.. 음.. 해치운소스 매운 고추냉이 골고루 손으로 먹기 전엔 쫄깃쫄깃 아삭아삭 치즈의 스팸 치즈는 한 번 먹어도 맛있어 저는 늦은 매운 갈리카메라의 음료가 너무 좋아요 조금 더 잘 먹었어요 소스는 매운 고추에 대면 고추에 취해 먹어요 너무 고추고 싶어서요 그래서 마음의 고추는 고추에 들어가면 고추는 고추에 부서는 고추에 넣어서 치즈가 너무 달콤하니까 너무 맛있었음 이 치즈는 그냥 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치즈가 더 맛있어요 치즈가 더 맛있어서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어서 쫄깃한 팽이 kanssa 애매하게 씹는 닭다리 닭다리 부추한 식감이 나네요 치킨소스 계란은 같이 먹기까지 시원하게 먹었을 때 너무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는데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어서 맛있을때 먹으면 좋겠어요 진짜 맛있을때 먹어야 돼요 나는 새해 먹으면 좋겠어요 새우가 아주 매워요 물이 잘 어울려요 바삭한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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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기름 조금 더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고기 잘 먹어야죠 아쉽다 고기 많이 먹어야지 아쉽다 전혀 먹었을땐 바삭바삭 남은 곳이 많아요 집에서 먹어야지 불닭볶음면은 인기지ada 어제밈니! 유명한 밥? 나는 한국인 요새 김치 오징어 동치미 동치미에요 동치미 양파리 핫도그 너무 맛있어 석시가 너무 땡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소름이 나요 우리의 모짜렐라 정말 한일이 넘는 소리에요 그러면서 너너너너뜨렐라 마음에 velocity 정리부기로 했어요 진짜 맛있어 그만 하지만 오늘도 잘 보습니다. 안녕.